우리 올타쿠나 랭킹 8위 박은석 선수와 이상봉 선수의 대결을 이끌습니다. 박은석이 형 좋다. 많이 늘었어 박은석. 진짜 은석이 진짜 많이 늘었어. 좋아 좋아 좋아. 연습 좀 했네 은석이. 야 선생님 구력 있으셔서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진짜 한 지난 2주 동안 한 25시간 이상 타쿠를 쳐왔기 때문에 연습한 거를 조금이라도 좀 보여주고 서브만 잘 받으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서브만 잘 받으면. 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퍼스트 게임 이상봉 투 섭 러브 월. 파이팅. 자 이제 본 경기 시작됩니다. 쉬운 걸로 해야 되지. 아이고. 뭐야. 뭐야. 엄청난 대기. 야 박은석. 야 집중력 장난 아니다 너. 아이고. 아이고. 이상봉 선수가 이거 못 받겠지 하고 때렸는데 그거 받아 냈어요. 받아 내면서 바로 역습이 가능한 그런 볼이 왔거든요. 잘했다. 이상봉 선수 잘 받았어요. 파이팅. 우와 진짜 놀랐다. 출발 좋습니다. 자 이번엔 서브 득점. 아직 그 올 타쿠나 선수들이 구력이 짧아서 서브의 회전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신 범실이 많습니다. 박은석의 서브. 파이팅. 아 좀 어렵게 넣으려다가. 다르게 긴장을 해가지고. 다르게 긴장했네. 편하게 편하게. 파이팅. 아 서브 좋았네요. 나이스. 나이스. 전진 서브니까. 그렇죠 맞아요. 푹 서브. 전진 서브입니다. 커터지는 어려워. 나이스. 나이스. 너무 좋고. 편하게 선생님. 파이팅 파이팅.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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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거 계속 하세요. 그거 계속 하세요. 와. 그게 딱. 진짜 3구가 좋으시죠? 서버가 좋으니까. 서버가 좋으니깐. 서버가 3구에서 잘하시던데. 빼고 올 때는 그냥 빼고. 네. 쉴 수가 없습니다. 나이스. 감각적이네. 아주 손목 스냅으로. 약간 트릭으로. 딱 치면서. 나이스. 이런 기술들. 이런 게 굴욕이죠. 나이스. 야, 굴욕이 쓰셔. 아, 제발. 이상형 화이팅. 아, 이것도 행운의 포인트. 코트 체인지 하겠습니다. 서브는 계속 이상봉 선수거든요. 연결이 되면 올타쿠아 선수들이 조금 유리한 면이 있어요. 야, 카트 배웠다니까. 좋아, 좋아, 좋아. 은석이가 카트를 이긴다고? 50명 구력을 카트로 이긴다고? 자, 침착, 침착. 아, 형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형 너무 좋아. 가자, 가자, 가자. 아, 이번에는 서브 범실. 아, 이번에는 서브 범실. 아, 범실을. 서브 범실을 두 개, 이렇게. 간판을 두 개. 간판을 두 개. 아, 아. 역시 이번 게임도 서브가 관건입니다. 이제 마음이 급해지니까. 서브 범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긴장했어, 긴장했어. 팬 세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이번에도 믿습니다, 예. 아! 자, 이상봉 선수. 박은석 선수까지 물리치면서 2승째를 거두면서 11대 7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상봉 선수의 승리입니다. 자, 다음 우리 이상봉 선생님 2연승을 거두고 계시는 가운데 다음 올타쿠나 팀의 랭킹 7위 정근우 선수와 대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스트 게임. 정근우 투 서브. 파이팅! 자, 연습처럼. 오케이! 오케이! 아, 초반에 서브 득점하는 정근우 선수 출발 좋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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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아, 선생님. 철저히. 적당히 우세요. 파이팅, 파이팅. 편하게, 편하게. 오, 정근우 파이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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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리시브를 봤을 때 그게 성공하면서 그 다음부터 게임에 대한 자신감이 좀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지금 화습 있으면 돼요. 편하게. 자신 있게. 파이브 투 코트 체인지. 코트 체인지 체인지 체인지. 화이팅 좋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정근 홍수가 지금 5대2로 쭉 좀 앞서 나갑니다. 좀 천천히 하세요 상호 선생님. 편하게. 지금 서버가 약간 불안하고 있는데. 나이스 서브 나이스 서브 나이스 서브. 아 스매시 그러나 네트에 걸립니다. 와 그거는 안정적이다. 카트가 되니까 일단. 네 카트하고 리시버가 되니까. 리시버가 되니까. 투 식스. 자자층 신실. 정근호 선수의 서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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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reflected. 와 집중력, 와 집중력, 와 집중력, 와 집중력 좋아 좋다 잘 할 것 같아 반응이 좋아 야구 잘 받았어요 이건 연습량이에요 연습량이고 집중력이죠 저걸 넘기시네 역시 발이 빠르죠 야구 할 때처럼 그러네 오늘의 MVP야 나한테 그런 거 이번에는 서브가 좋았고요 이번에는 어이없는 서브음실 그렇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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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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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몰라 경기 몰라 편하게 흐름 끊어야 돼요 천천히 하셔야 돼요 정근우 선수 빈틈이 보이는 것 같은데도 막상 제가 조금씩 끌려가는 느낌이에요 어떤 패턴이 돼가지고 좀 불안했습니다 나이스 와 집중력 와 역시 달바다 달바다, 달바다, 달바다 달바다, 달바다 갈라졌습니다 정근우 나이스 아 수비하지 않아요 이거 상대방이 잘한 거야 상대방이 잘했어 아니 야구 수비하듯이 하시네요 와 수비요정 아 역시 다 받았네 이번 정근우 선수 서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나이스 아 아 아 야 야 야 이거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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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아 2대구 1대석 승부사 2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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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구 2대구 2대구 아 가 자 으 아 으 으 보다 4 fix 아 에 힘 빼고 게임 포인트 정근호. 한 포인트만 더 따내면 승리입니다. 정근호 선수는. 힘 빼고 힘 빼고. 한 포인트만 더 따내면 승리입니다. 정근호 선수는. 정근호 선수가 이상봉 선수를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2승째에서 이상봉 선수의 승리 행진을 멈춰줍니다. 이번 경기 굉장했네요. 좋은 포인트가 몇 포인트 나왔죠? 정근호 선수 디펜스 수비 능력이 아주 좋았어요. 그렇죠. 저는 정근호 선수가 또 야구에서 엄청난 스타였잖아요. 그럼요. 네. 그 계도까지 올라간 정상 선수였기 때문에 이 위기의 순간에 멘탈을 잘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에게도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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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 팀 랭킹 3위 실력자입니다, 정은표 선수. 오늘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시작 단계에서 부른 건 정은 성급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정은표 선수와 정근호 선수의 대결이 있겠습니다. 정은표 투 서브 러브 올. 정은표 파이팅! 정수 형님 편하게 볼게요. 정은표 파이팅! 정은표 서브. 아 못 받아요. 이 서브가 어렵긴가 봅니다. 나이스 서브 좋다, 좋다. 어렵다, 못 받는다. 커트였죠. 대전 같군요. 그래서 튀어나온. 몸으로 좀 받아줘, 몸으로 같이. 정은필 서브. 이거 카트 많이 깎겠다. 이게 서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새로운 얼굴에 새로운 선수가 들어오면 괜히 이상하게 느껴지거든요. 그 느낌을 빨리 버려야 돼. 와, 서브가. 그렇지, 그렇지. 변화를 많이 준다. 가득. 아, 컴온 브라더. 천천히, 천천히. 렉스. 자, 정은필 서브. 아, 유치하다. 정은필 선수 특별히 뭘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한 게 뭐가 있지? 그럼 내가 굳이 연습한 게 이러려고 나 연습을 했나? 괜찮아, 괜찮아. 릴렉스. 맛있어. 맛있어. 와, 빠르게 엄청 빠르시데. 진짜 빠르네. 와, 잘 받았다. 신기하지 않아요. 또 운동 선수의 능력이 여기서 나오네. 나이스. 어우, 잘 쫓아가시네. 넘어왔다, 넘어왔다. 즐겨, 즐겨. 잘하고 있어, 근우. 그럼 왔어, 그럼. 아쉽게, 아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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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아쉽게. 2대5. 화이팅. 화이팅. 달라졌습니다, 경분우. 5번. 오. 네가 다 해야겠다. 아, 이제 떨리나 봐. 5번 9.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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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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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표 포인트. 10대5. 게임 포인트입니다. 올 타쿠나 쪽에 위기가 와 있다. 가야 돼, 가야 돼. 자, 나이스. 나이스. 저기 하나 들어가져야 되네. 왔다. ... 나이스. 나이스. 들어왔어. 우와. 우와. 와! 맛있다! 와아!